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힘당은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은 2030에게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관심이야 있겠죠. 그 표 없이는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틀린 번호로 계속 전화하면서 왜 얘는 전화를 안 받냐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주식투자 채널 3%에 나가서 주식투자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성의함, 그런 절박함 없는 태도가 국힘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지혜 논란에 왜 2030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느냐. 바로 그 폐머라는 사람들이 2030에게는 불공정의 상징이니까 그래요. 신지혜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이다. 개인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걔가 인간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징 자체가 2030의 반대 극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힘당은 이번 사태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030 별거 아니다. 2030 이탈 안 한다. 이탈 해봤자 별거 아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닥치고 국힘당 찍어라.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야말로 안일한 자세죠.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폐의 머시기를 다 합쳐봐야 3만 표도 안 될 거예요. 그중 오직 신지혜 이름 하나를 보고 국힘당으로 따라오는 사람. 글쎄요. 100표는 될까요? 2030은? 2030은 몇 표나 가지고 있을까요? 2030의 단 5%만 이탈해도 그게 몇 표인지 아십니까? 전체 20대, 30대 유권자 1433만 명 10대는 2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니까 더하면 1490만 명 투표율을 60%로 가정하면 단 5%의 50만여 표가 떠나요. 그게 반대쪽으로 가면 바로 100만 표 차이가 되는 겁니다. 11월 말 조사에서 20대의 33%, 30대의 29%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저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30대의 18%, 20대의 단 9.5%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요. 전광판을 안 보신다니까 모르고 계실 수는 있는데 이게 그대로 표로 환산된다면 약 180만 표를 한 달 만에 날리셨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에게 간다면 360만 표 차이가 되겠네요. 참고로 지난 대선 때 지지율 격차가 꽤 났었던 문재인과 홍준표 후보의 차이가 550만 표 정도. 그 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표 차이가 108만 표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승부를 몇 번을 가를 만한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2030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2030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궁금하기는 한가요? 제가 예전 대선에서 정동영이 청년들을 만나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청년들 게임 좋아하시죠?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산업에서 일자리가 200만 개 생깁니다. 우선 대통령이 무슨 수로 게임 산업에서만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고. 이 접근법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사고 프로세스는 이런 겁니다. 청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게임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일하고 싶겠네? 게임 산업 일자리를 준다. 짜잔! 청년들이 게임 산업에 비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게임하다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청년들한테 어디서 일하고 싶냐고 물으면 절대 다수가 제조업이라고 답하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공약을 짠다는 게 참 한심한 접근이죠. 그런데 국힘당과 윤캠프도 이것보다 인식이 크게 나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택 공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재명 공약이 뭔지는 다 아시죠? 국민 대다수를 코딱지만한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다. 물론 코딱지만하다는 표현은 이재명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 공약의 반대는 뭘까요? 대출 규제를 풀고 용도 변경해주고 건축 제한을 풀어서 엄청난 양의 민간 공급을 하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게 함과 동시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대출 제한을 풀고 아예 미국식 모기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허용해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 얘기는 다 실제로 했어요 이미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약이라고 정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구체적인 안이 있는 공약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주택 이런 것들이에요. 제목만 봐도 이재명이 떠들 것 같은 그런 제목들이에요. 그런 공약의 문제점이 뭐냐 원가 주택만 가지고 수요를 전부 감당할 수 있나 역세권 첫 주택 가지고 대체 몇 개나 수요를 감당하겠나 역세권 임대주택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계산했습니다. 안 된다고. 결국 방향은 아주 올바르게 잡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놓는 공약이 또 추첨 공약 또 로또 공약 청년들이 주택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럼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짜로 또는 싸게 나눠준다고 하자 게임 일자리 200만 개 같은 1차원적인 결과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공정을 원한다는데 돈 퍼주는 거 필요 없으니까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을 만들어 달라는데 복권 숫자만 늘리고 있어요. 청년 임대복권 떨어졌어? 청년 첫 주택 복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사봐. 청년 첫 주택 복권도 안 됐어? 그러면 또 역세권 청년 주택 복권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도 사봐. 아닙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계획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런 대책과 비전을 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의 공정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성의가 있어요. 어딜 가도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반기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기업을 먹여주고 친기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기업을 떠먹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윤석열 측은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다. 항의를 했더니 2030 별거 아니라더라.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닥치고 찍으라더라. 자꾸 이러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전광판 안 본다고 꺼지라더라. 그런데 이재명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줘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는지 어젠 저기 가서 아니라고 틀렸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오늘 또 내 앞에서는 말이 맞대. 그걸 해주겠대. 최운민 기자 말처럼 이재명은 임대주택을 준다는데 그게 너무 싫은데 윤석열은 임대주택조차 안 줄 것 같다. 주식 얘기하는 데 와서 자기도 주가 조작 해봤다 하는 사람과 나는 주식 투자 안 한다는 사람. 이게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꾸 누구를 패고 돈을 빼앗아서 나한테 주겠다는 사람.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고 항의를 하니까 신경 안 쓴다. 별거 아니다. 이래요. 누가 봐도 앞사람은 잘못됐지만 내 손에 무언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도 사탕을 빨면서 망할 것 같아요. 뒷사람은 배부른 소리 하지 말래. 나라가 안 망할 거라는 확신도 안 줘. 에라 모르겠다. 사탕이나 먹자. 이 울며 사탕을 먹는 선택을 국힘당 여러분들은 지금 정권교체 안 할 거야? 이재명 뽑을 거야? 시장 경제 없어도 좋아? 오로지 이 말만 가지고 돌려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민주당식 얕은 수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런 전략으로는 아무리 잘 해봐야 차악이죠. 방향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2대목쯤 꼭 그런 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냥 20대, 30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받았으면 하는 약속을 해주고 그러나 원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청년들이 원하는 게 돈 뿌리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정부가 베풀어주겠다.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아니에요. 나 윤석열을 뽑으면 어떤 사회가 된다? 그 사회의 100%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은 20대, 30대 당신들이 원하는 모습일 거다.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추구할 수 있는 사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 내가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나의 권리도 완벽하게 보호받는 사회 국가가, 정부가, 정치가 내 앞길에 끼어들어서 내 미래를 망치고 내 미래를 저당 잡지 않는 사회 국가가 감히 나를 인도하지 않는 사회 이런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관심이 많은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세상 그거면 좋게요. 그런 대원칙이 세워지면 거기 들러붙는 디테일은 하룻밤이면 뚝딱 만들어냅니다. 직접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캠프가 몇 달을 머리를 싸매도 왜 주목받는 공약이 나오지 않느냐 차별성 있고 호응받는 정책은 왜 나오지를 않느냐 청년 정책이라고 청년특보, 청년위원장, 청년본부장, 청년최고위원, 청년대변인 온갖 개잡 청년 머시기가 다 모여서 회의도 수십 번을 했는데 왜 결과물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냐 원칙이 없으니까 그래요.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계속 무작정 아무데나 전화를 걸고만 있으니까 정작 전화번호를 알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니까요. 2030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들어보세요. 관심 갖는 척을 하지 말고 진짜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청년 정치낭인들 몇 명 모아놓고 의미 없는 간담회나 몇 번 하면서 청년들이 거기에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청년들이랑 진짜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하태경 의원 아시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을 텐데 그래도 진짜 인정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남들은 청년들이 롤을 한대 그럼 자기도 앉아서 젊은 척 괜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롤 켜놓고 하는 척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척 하면서 사진이나 찍을 때 하태경 씨는 롤 선수 계약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직접 발벗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보좌진이 센스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적극성을 국힘당 전체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고작 게임일 뿐이다? 그 게임 청년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라더라?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았을 때 눈에 선이 보입니다만 하태경 의원의 이런 진심 어린 제스처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암호화폐 얘기를 조금만 해도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우르르 반응을 합니다. 적어도 이재명은 암호화폐가 코인이 뭔지는 아는구나. 근데 윤석열은 한 번도 얘기 안 하던데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실제로 코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본 말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국힘당에 하면 선대위 나으리가 한 분 나오셔서 코인하는 청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권교체라는 사명이 더 중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않을까요? 민지한테 연락이 왔다. 힘들다고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자. 해결해 주자. 제가 정말 수십 차례를 씹은 영상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 놈의 민지는 국힘당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체 누구 전화를 받은 겁니까? 선대위 청년모식이랑 익명 전화 주고 받으면서 뭐 민지 놀이합니까? 선거 랠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오로지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고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전략을 바꿔야겠구나. 참모를 바꿔야겠구나. 공약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에게 미래를 약속합시다. 미래를 만들어서 주지 말고 이게 올바른 미래라고 딱 정해서 거기에다가 청년들을 쑤셔 넣지 말고 청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하세요.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약속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약속하십시오. 그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국힘당이 그걸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청년들을 설득하십시오. 원하는 게 딱 그거 한 가지인데 그걸 이뤄가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그 대부분은 정말 쉬운데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전광판 봅니다. 전광판에 따라서 전략도 바꾸고 포지션도 바꿔야 이기는 겁니다. 지지율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영향력 크지 않을 것 이러면서 자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